어 지금 파훈슨 게임인데 다 같이 1회부터 2회까지 열심히 신축력 안 잃고 해주시는 결과인 거 같아요 다 같이 너무 화이팅해서 계속 이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승 1번 가자 하겠습니다. 연승! 3구째 오른쪽에 떴고요. 우익수 내려옵니다. 우익수 온라인 한쪽 떨어집니다. 이재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재현은 2루타. 자유자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몸쪽 변화구에 스윙 3점. 이제 2점 차가 됐고 삼성이 2회 줍니다. 김영웅 우중간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감장 근처 감장 감장. 감장 맞고 들어옵니다. 1위를 받고 2점 3루까지. 김영웅 3루타. 1구. 정타가 됩니다. 왼쪽. 야수 정면으로 갑니다. 뒤늦게 택업. 홈에서 볼이 중간에 새는군요. 홈으로 쇄도 득점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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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국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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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윤정빈 시즌 최초의 홈런이 터집니다. K-머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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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업런치도 안 낳으셨고 삼성의 5회축 이병헌의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이병헌의 아타 3할 오픈을 치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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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호 이재현 이재현의 역전 토론 3,4 3,4 3,4 3,4 3,4 3,4 3,4 3,4 3,4 4,4 3,4 4,4 4,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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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4 5,4 6,4 5,4 5,4 5,4 5,4 5,4 우주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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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데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라인 왼쪽 페어볼 윤정빈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윤정빈의 2루차. 17경기 24이닝을 던졌습니다. 초타격. 선수 옆으로. 그리고 이 타구는 빙글돌아터 러닝스로 이재현. 이 타구는 빙글돌아터가 큰 패러 공원은? 이 타구는 빙글돌아터가 큰 패러에서, 그의 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대기총에 어필ss과 종료가. 이 타구는 미래의 수 강연을 밖으로, 마저는 다시 지설도를 입고, 왕시한 상대에 이렇게, 이것은 바다를 입고, 가장, 바다를 입고, 몬아를 입고, 파이피аст으로 이렇게, 1, 2, 1, 5, 4, 5, 6, 6, 7, 8, 8. 야! 니가 4에 나오면 니가 4에! 니가 4에 이제야! 베트라이프 볼까봐. 배풀아집니다. 뜨거운 타글을 느려지고 맨손 잡지 못합니다. 이성규의 내안타.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김재찬 결대로 밀어낸 안타. 3투 풀컥을 넣어서 좋은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유로운샷 탑호수수 이별으로운샷 4-0. 2-2 2-2 몸쪽 스윙 스트로그 투 투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결국 오늘 경기 7대 4 3점차 승리를 따내는 삼성 라이온즈는 기분 좋은 5연승을 12일 이어 sılder 파트 삼성 라이지만 오로우 서이버 동영상 상자 서이버 동영상 굿 고춧가루 홈페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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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